문자 투표를 마감합니다 2월 셋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? 최종 결과 보여 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금단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투산한 영광의 1위는 김은성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1등을 못하더라도 우리 냐니아 분들에게 진짜 이번 활동 시작하면서 어느 때 보다 값진 순간 만들어주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1등까지 하게 되니까 냐니아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은성 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과 함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월드 넘버 케이팝 차크쇼 앵카우트다운 안녕 안녕 넌 지금 모든 있어 high 난 어깨심일 거야 좀 차가운데 묘하게 색다른 taste 첫 시작때는 아니지 마시부터 설레게 해 자꾸 다가가게 만드는 걸 둘 셋 화이팅! 맴도는 very special and sweet be 목감을 타고들어 You got the best of me, you got it up 난 그 안에 깊숙히 빠져들어 Can't you find the trigger? 걱정 마 이제 잠시 부재중이야 우린 What tasty, young, young Where tasty, young, young 감사합니다 대안녕 What tasty, young, young 저분의 신선이 안내니야 가까워질수록 더 Deeper and sugar, I scream 완벽한 느낌 Oh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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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no 너도 왜 잘해? 내 맘이 내게 전해져서 맨 자꾸만 널 찾게 되는 걸, 뭘 트위 얼추 우리 쪽에 백절에 기대만 가져갔다 슈가 의미도 해줄 Spice leaves 맘을 턱 써낸 빌린 한가에 맴도는 very special and sweet be 눈 감을 타고 뛰어 You got the best Tell me you got it up 난 그 안에 깊숙히 빠져들어 난 그 안에 깊숙히 빠져들어